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과학 오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에 치러진 화학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이야기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고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6평, 9평, 수능 이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20번이 그래도 킬러로 나왔는데 이것도 쌤이랑 하나하나 풀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식초의 식품 표시 장치 정보에 일부를 나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면서 보기 선지 읽어볼게요 ㄱ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 라고 묻네 맞죠? ㄴ 아세트산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저희가 산성 수용유기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ㄷ의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탄소화합물이니 탄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3번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발생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 A가 수행한 실험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열량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물 100g에 수산화 나트륨 1g을 모두 녹인 후에 최고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실험 장치는 네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온도계가 있는 건 2번밖에 없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열량계는 지금 저을 수 있는 젖계가 있고요 단열 장치가 있지 그래서 이게 간이 열량계로 나타났다라는 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간이 열량계로 나와서 보통 간이 열량계는 용해열을 측정할 때 또는 중화열을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가볼게요 3번 자 다음은 황세균의 광합성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광합성과 비슷하게 황세균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물이 아니고 H2S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수소가 12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2개가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식을 써본다면 여기서 황이 12개니까 이게 12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탄소가 6개니까 이건 1이네라고 써주시면 돼 그래서 결국 H2S가 12몰이 반응할 때 그리고 여기 생성되는 푸도당은 1몰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발문하는 게 자 이 반응에서 12몰에 H2S가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푸도당의 양은이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립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배치 가, 나,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찾으세요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보면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ES에서 바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금지된 규칙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봐주셔야 되고요 자 나는 싸움에 위배된 들뜬 상태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잘 쌓고요 그리고 훈두 규칙도 잘 만족하는 바닥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요 뭐 바닥 상태 여기 다에 해당하고요 니은 들뜬 상태는 나에 해당한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가나다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요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결합 모형이 나왔잖아 자 그럼 얘가 어 NH3네 아 지금 나가 H2O네 다가 HCN이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의 분자 모형은요 뭐 삼각뿌리지 자 나는 당연히 극성 분자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 분자들의 결합각을 묻고 있는데 자 나 같은 경우는 104.5지만 네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직선형이 됩니다 즉 결합각은요 다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다가 나보다 크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전기분해 과정이 있고요 각각의 생성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기역 디귿은요 공유결합물질입니까? C2는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공유결합물질 맞습니다 자 니은 전기전도성에 대해서 묻는데 기역은 지금 이용결합물질 고체지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이용결합물질이지만 액체입니다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역이 니음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디귿 자 연성에 대해서 묻는데 연성은 금속 상태로 존재할 때 이 연성이나 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이용결합물질이지 연성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이랑 비교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금속 고체 상태는 리을이 되지 자 이 물질이 연성과 전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은요 리을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그림은 2, 3주기의 원소 X, Y, Z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왔기 때문에 X, Y, Z는 여기 있는 원자번호를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Y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다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옥탯을 만족하니까 O 또는 누구 S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 이 Y가 여기서 Y가 O다 또는 S다 라고 한다면 Z다 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를 또 얻은 상태야 그러면 얘는 F라고 하거나 CL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니까 여기에서 X2 플러스가 있어 X2 플러스는 또 뭐 마그네슘 또는 베릴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X의 원자번호가 딱 중간에 껴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X는 마그네슘으로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고요 마그네슘보다 원자번호가 작은 건 산소지 그래서 이게 산소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산소다라고 한다면 산소보다 그리고 마그네슘보다 원자번호가 큰 것은 CL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원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보기 읽어 보겠습니다 기억 X는 마그네슘입니까? 네 저는 Y는 비금속 원소입니까? 오 산소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Z의 원자번호는 염소가 되니까 자 염소의 원자번호는 17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분자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와 나 같은 경우는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개 3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 나 중에 A2B나 A, B2다 라고 하는 물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g에 들어있는 B에 대한 원자수의 상대값이 얘가 지금 좀 많이 커 두 배는 아니지만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에 대한 분자량 어차피 1g에 있는 분자의 몰수 분자수는요 가 분자량분의 1 나 분자량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어차피 이 B에 대한 원자수는 1을 곱하거나 2를 곱하는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이 숫자가 크니까 뭔데? 여기에 2를 곱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거야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쌤이 지금 여기에 2를 곱했다라는 것은 나가 A, B2고요 가가 A, B2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품고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넣어본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 눈에 한눈에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가 A, B2다 나가 A, B, A2B다 이렇게 너희들이 넣어서 다 풀어보고 모순이네 이렇게 해서 찾고 가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선 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게 지금 가에 대한 분자량 분의 1 때 나에 대한 분자량 곱하기 2가 23 대 44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1이고 좀 꺼졌네 얘가 1이고 지금 여기에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지 그러면 결국 가 분의 1 때 나 분의 1은 23 대 22다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물질이 가가 22의 분자량을 가지고 나는 23의 분자량을 가지겠네 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써놓고요 다시 우리가 식을 세워볼게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풀게 얘들아 여기 봐봐 그러면 A 두 개에 대한 B가 얼마? 22를 가지고요 여기서 A 플러스 2B가 얼마다? 23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2 그리고 이게 4다라고 한다면 이게 46이지 자 그러면 3B다라고 하는 게 24가 되니까 자 A는 그리고 B는 자 B가 8이니까 맞지? 얘가 8이잖아? 그러면 A가 얼마 되어야 돼? 음 7이 되어야 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찾았으면 자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설정했는 게 가가 A to B다라고 하는 게 옳았죠 그래서 기역 가는 A to B입니까? 네 자 니은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요 분자량이 22 대 23이니까 뭐 역수를 취해서 22분의 1대 23분의 1을 하면요 이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원자량 B는요 8대 7이 아니고 7대 8이구나 라는 건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디귿선지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산하 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망간이죠 그리고 염소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봐봐 여기에 염소 이제 원자라고 할게 염소 원자는 5, 2, 10 자 10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건 10이라고 너희가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서 망가니즈의 산하수는 플러스 7인데 그 다음번에 볼게 망가니즈의 산하수는 5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 플러스가 되는 게 이제 너희들이 확정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산하수 증가와 산하수 감소의 그 값은 같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10이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가 10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2 요게 2다라고 써주시면요 이제 산소가 2, 4 얼마? 8이니까 수수는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선지 읽어볼게요 자 N은 2이다 맞습니다 자 N은 CL의 산하수는요 2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지 자 CL2에서 총 산하수 증가를 묻는 게 아니야 CL에 대한 원자 하나당 산하수를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1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주셔야 돼 왜? 이거 마이너스 1인데 0이잖아 그래서 요거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산하수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여기 헷갈렸던 아이들은요 원자수라고 하지 말고 원자가 기준이다라는 것만 너희들이 잘 세우면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2고요 C는 C가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네 16 자 B가 10 D는 8인데 어 요거 두 개 같습니까? 18로 같다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정답인 3번 3번 기역 디귿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냄 자 다음은 중화 적정에 관한 탐구 활동지의 일부와 자 탐구 활동 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자 중화 적정으로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구해보자 지금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구할 때 아세트산 10ml를 넣고요 얘를 떨어뜨린데 그러면 지금 산이 10ml가 사용된 거고요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 염기는 0.5 몰롱도의 NaOH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걸 넣는 이때의 부피가 22ml였다 자 그러면 얘가 x 몰롱도다라고 한다면 자 10x 2분의 1 곱하기 22는 1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x는 1.1 몰롱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요 탐구 활동으로부터 구한 얘 몰롱도는 1.1 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탐구 결과로부터 구한 값은 맞는데 탐구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몰롱도는 1.1이 아니고 1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원래의 몰롱도보다 더 어때? 진하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얘는 어떤 이제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한 가지에 대한 잘못에 대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 자 왜 왜 얘가 얼마 지금 원래는 1 몰롱도인데 왜 이게 얼마 자 1.1 몰롱도로 나타났을까 내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준비했는 10ml는 손댈 게 없지 그럼 얘가 왜 더 진하게 나타났을까? 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한 0.5 몰롱도를 생각보다 더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중화점 이후에 좀 더 지나서 얘 이제 좀 들어가는 장치 콕이지 자 여기서 이제 콕을 멈춰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스탑! 이거 바로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보통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로 적절한 것은 1.1과 후다 라고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11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동의 원소에 대한 값이 나왔어 동의 원소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자 x와 x 이제 두 개의 동의 원소에 대한 원자량은 44와 a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래 얘가 44다 라고 하는데 자 44의 원자량을 가지는 이 x의 질량이 w일 때 거기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0, 11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2지 결국 얘는 무엇을 말하냐니까 실제로 이 44의 양성자는 20과 얼마? 21을 가지는 물질인 거야 이건 역시 20을 가지는 물질이고 여기에서 중성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지금 이 x의 질량이 a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량을 문자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자 a백이 2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이 물질에 대한 질량이 w래 지금 w가 있을 때 딱 반만큼의 양성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 w가 22g 이었고요 임마를 기준으로 할 때는 2분의 1 몰이 존재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여기 w 역시 22g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지금 이 22g은요 임마의 원자량이라고 해야 되죠 이건 a분의 22 몰이 지금 현재 a분의 22 몰이 존재하는 거야 뭐 wg에 되겠니? 자 그만큼 존재하는데 아 뭐라 그러니 지금 그때의 양성자의 양은 우리에게 안 줬어 왜? 계산하기 너무 쉬우니까 이 중성자의 양을 너희에게 주고 있어 그러면 잘 봐봐 a분의 22 몰 곱하기 이 중성자의 몰수는 a 빼기 20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11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그리고 요거 얼마? 2 날리면 돼 그러면 어때? 2 a 빼기 20은 a다 요렇게 쓰면요 자 a는 얼마야?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a는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맞죠? 자 2a a 빼주고 40 a 40이다 라는 걸 찾았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 중성자는 얘 20 얘 20이라서 x 40이고 20번인 물질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자 읽어볼게요 ㄱ x에 대한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20이니까 20이다 맞아요 w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w는 22다 라고 해야 돼 a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계산을 했잖아 구했잖아 얼마? 40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요 ㄱ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의 염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주양자수의 총합이 8이래 그럼 생각을 해봐 주양자수의 총합이 8이다 라고 하려면 얼마야? 33이다 라고는 너희들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쌤은 3이다 라고 하는 건 3s 하나 있어야 되고요 3p가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문제에서 그 다음 보기가 얘를 봐봐 l이라고 하는 게 가와 나는 같대 그러니까 얘가 0, 0 s오비탈이거나 아니면 표비탈이어야 하는데 n 플러스 l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했어 자 n 플러스 l은요 자 2s 그리고 뭐 2p 3s 3p다 라고 한다면 자주 나오는 2p와 3s에 대한 세트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n 플러스 l은 2 n 플러스 l은 3 n 플러스 l은 3 n 플러스 l은 4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두 개가 2p와 3s다 라고 할 거야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여기에 3p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는 2p가 존재해야 하니까 누구? 가 나는 p오비탈이고 누구? 누구? 가 나는 p오비탈이고 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가, 가 찾기 어렵다 얘들아 자 n 플러스 l이 가와 다 잠깐만요 자 다시 쓸게요 자 n 플러스 l은 가와 다가 같으니까 이 p와 이 s가 가와 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가 누구? l이 같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이 조건에서 이 s는 넣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p다 이렇게 썼어 그래서 나 가 누구다? 얘 아이고 헷갈려라 자 그리고 가 다가 있는데 가도 지금 p오비탈로 같아야 되니까 얘 다는 요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 나가 지금 이 pp로 같은 거 찾을 수 있고요 n 플러스 l이 나가 제일 크다 사가 제일 크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찾았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찾는 거 우리가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가는요 3s입니까? 라고 하는데 어 2p가 됩니다 다의 자기 양자수는 s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요 0이 됩니다 자 n 주 양자수는요 나와 다가 같습니까? 네 얘는 지금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은 것은요 2번 ㄷ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13번 풀어볼게요 자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도씨에서 물에 이온할 상수는 1 곱하기 뭐 10에 10 마이너스 14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이게 3분의 0개의 몰릉도가 10에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뭐 너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10에 마이너스 6이 되려면 10에 마이너스 10 10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10에 마이너스 6 되나? 되지? 어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면 산의 몰릉도는 10에 마이너스 4니까 얘가 4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8이 된다 이렇게 너희들이 쓸 수 있죠 얘가 8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염기는 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6이야 그럼 y는요 10에 2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가 10에 2제곱이니까 100인 거거든 그러면 ㄱ x는 6이다 틀렸고요 y는 100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선지를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산의 양을 비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산이 10에 마이너스 4 구요 이거 그냥 10에 2 곱해 자 나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8이고 뭐 10에 3 곱해 얘는 결국 10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10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1000배 10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 1000배가 이제 우리가 진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번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에이몰롱도 NaOH 250ml에 자 NaOH 5g을 넣어서 녹인 후에 이 물을 추가해서 0.3몰롱도 NaOH 500ml를 500ml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쌤은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여기에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얘가 0.5L라고 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NaOH의 입자수는 0.15몰이야 자 그리고요 여기에 5g을 추가했다라고 하니까 얘는 결국 8분의 1몰 8분의 1몰은 0.125지 그럼 결국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물수는 0.125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얼마 0.025몰이야 결국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물수는 0.025몰인데 얘가 A몰롱도 곱하기 0.25L지 그럼 바로 A는 0.1이다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답인 2번이다 확인해 주시면 됐고요 자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틀 때 이 H2O 리퀴드와 가스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 처음에 존재하는 게 리퀴드인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분모는 감소하는데 자 분자는 증가하는 값은 누구가 됩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여기도 뭐 증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틀 때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것은요 2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16번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6번 문제는 아 이 물질이 누구인지 골라보다가 아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이 물질이 누구인지 다 찾아서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각각 물질에 대해서 전기음성들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쌤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얘가 OF2일까 CO2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삽질을 좀 해보다가 선지를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원작과 전자수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찾았어요 문제에서 W의 전기음성도에서 W백이 뭔데 조형언이 얼마인지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여기서 W랑 X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 차이가 지금 W에서 X를 뺐을 때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라고 한다면 얘가 한 3.5 정도 되는 거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물질은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은요 W에서 Y를 뺐는데 이번에는 양수야 그러면 W에서 Y를 뺐는데 양수면 예를 들어 W가 3이라고 친다면 Y는 한 2.5 정도 되는 그런 물질이었던 거지 또한 W에서 Z를 뺐다라고 하는데 양수야 얘가 3이면 누구 Z는 여기쯤에 있겠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렇게 찾으면 결국 전기음성도는요 X, W, Y Z 순서가 되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 찾아보면 여기요 Y, W, W에는요 당연히 여기에는 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볼 수 있고요 전기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Z와 X Z, X 사이에서 Z는요 부분적인 전자를 이제 완전히 이동시킬 거니까 양전화를 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희들이 보고 답 찾아주시면 16번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 3주기의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각각의 이 물질들은 18쪽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 반지름이 Z가 누구야 Y보다는 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제 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쌤은 어차피 얘가 2, 3주기 원소인데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Y와 Z가 점점점 커지고 있지 쌤은 커지고 있어서 이게 비금속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립의 다음에 붕탄질부터 모두 비금속으로 들어가고요 나만 알 다음에 비금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쌤은 얘가 비금속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비금속에서 원자 반지름은 누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돼 전자 껍질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돼 그러니까 3주기 비금속은 무조건 2주기 비금속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외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Z가 Y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쌤은 얘는 3주기 비금속 얘는 2주기 비금속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얘보다 같은 주기다라고 하려면 원자 반지름이 Z가 더 작아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2주기의 이 Y가 존재하는데 임마보다 얘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 그러면 얘가 2주기고 같은 전자껍질인데 X가 작다라고 하면 얘가 3주기다라고 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봐봐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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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W와 Y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더 작은데 큰 거는 얘가 W 여기가 Y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W 여기가 Y가 되거나 이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Y가 지금 이 산소에 해당한다면 여기 있는 3주기 원소는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얘는 18쪽인 아르곤이 되거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게 모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물질은 이게 아니고 리베 베릴륨 밑에 나만 얘는 리베 뿡 자 붕소 리베 붕소 옆에 옆에서 3주기니까 P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기억 W는 2조 원소입니까 맞네 Z는 3주기 원소입니까 맞네 바닥산트에서 전자배치에서 붕소의 홀전자 수는 얼마입니까 1이네 얘는 틀렸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찾으면 3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번 가볼게요 18번 자 표는 2주기 원소 X와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나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옵텟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지금 Z2랑 Y2가 10차이고요 X2랑 Y2가 8차이면 X와 Z는 하나당 누구 지금 비공유전자쌍이 이제 한 쌍씩 차이가 나는 거야 두 개씩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Y2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쌤은 이렇게 바로 찾았어요 2주기 원소에서 머투머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찾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아시다시피 X와 Y의 비공유전자쌍수는요 하나당 한 쌍 차이 나니까 두 쌍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N2, F2면 얘가 N2다 그럼 당연히 얘는 비공유전자쌍수가 두 개네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웬만하면 머투머투 이렇게 중심 원자가 없는 케이스는요 F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자 기역은 누구입니까 E 맞습니다 가나다에서 다중결합이 존재하는 것은요 가와 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Z가 5고요 F2에서 자 비공유분에 공유분에 비공유전자쌍수를 묻고 있네 공유는 2 비공유는 1, 2, 3, 4, 5, 6, 7, 8개니까 4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요 정답은 5번이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 H2 X Y OH2 ZOH 그러니까 이가상가 이가염기 그리고 일가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혼합물질을 너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봐봐 요 요 이게 어떤 걸 설명하는지 너희들이 봐야 돼 가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릉도의 합과 모든 음이온의 몰릉도의 합 그러니까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이 개수가 1보다 크다라는 거야 너희 잘 봐봐 산은 이가산이 나왔어 이가산은요 H2X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1 양이온이 1이 아니죠 양이온이 2 음이온이 1 2대 1의 경우야 뭐 산이 존재할 때는 네 이가염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YOH2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1이면 음이온이 얼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어 얘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 상황을 판단을 해봐 자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1가 염기가 들어가 있는데 너희 이가산과 이가염기가 완전히 중화가 되었을 때 그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값은 1을 이제 차지하겠지 근데 현재 얘는요 지금 누구 1보다 크다라는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이 되려면 적어도 1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뭐가 양이온분의 음이온이 근데 지금 얘가 1보다 큰 값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얘는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이제 입자수에 대한 발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아 이게 염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은 얘가 어 염기성이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입자수가 H2는 30 X는 15 이렇게 존재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가 어 10A 얘가 20A가 존재하겠네 그런데 염기성이지 그러면 총 40ml 중에서 염기잖아 그러면 20A에서 30을 빼고 뚝 이 음이온을 넣어주니까 20A 빼기 15가 얘네 자 이렇게 하면 안되죠 문제에서 어 지금 문제에서 음이온의 입자수를 묻는게 아니고 알자이온의 입자수를 물었지 그래서 자 15라고 쓰는게 아니고 더 쉽게 얘 빼기 얘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네 자 그러면 20A는 40이다 A는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다라고 찾으면요 얼마 여기가 20 여기는 40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야 지금 30 여기서 6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단 가가 염기인데 나도 확실히 염기라는 것은 볼 수 있는데 모든 양이온의 양 몰수는 가 대 나가 4대 구례 모든 양이온의 입자수는 그러면 잘 봐봐 가에서 가에서 양이온은 인마 이거 다 없어지지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자 나에서는요 얘가 비몰농도 15니까 내가 그냥 15B라고 쓸 거야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이거 다 사라지고요 두 개는 구경꾼 유온이니까 30 플러스 15B가 몇 대 몇 이라는 거야 4대 9 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5 라고 쓰고 자 이거 3으로 나눌게 3 자 이건 3 자 결국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5B가 5니까 B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B가 1이니까 1515다 라고 쓸 수 있지 1515 그러면 총 이 OH 마이너스는 75가 있는데 여기에서 30이 빠지면 얘가 45의 입자수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총 부피가 얼마니 60이지 그러면 얼마야 4분의 3이네 라고 하는 X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사용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4A 그리고 BB가 반응을 해서 CC와 4D를 만들었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6 2 8 5로 넣었을 때 어떤 물질이 반응 후에 남아있는지 생성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 가의 양이 누군지 찾아야 돼 그리고 반응 후 C와 D에 대한 질량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 봐봐 C의 분자량 분의 D의 분자량이 3대 5래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얘가 3 뭘 만큼 있다 3K만큼 있다고 치면 이거 5로 나누면 얘는 2K만큼 있다고 쓸 수 있지 생성물이 3대 2야 얘들아 3대 2 그럼 3대 2다 라고 하려면 얘가 얼마야 C가 6이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보고요 우리는 C에 대한 몰수는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되냐 녹아다 때려야지 문제에서 4A블러스 BB가 60블러스 다 D니까 얘가 6이고 얘가 2야 얘가 8이고 이게 5야 맞지? 그러면 A도 지금 실험 1이 작고 B도 누구? 실험 2가 작아 만약에 이 가는 A, B, C, D 중 하나다 라고 하는데 이 가가 얘가 다 사용되거나 뭐 얘가 다 사용되거나 해도 누구? 생성물은 무조건 1보다 2가 커야 되는데 지금 얘가 1이 더 크지 얘는 무조건 A 또는 B 중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얘가 잘 생각을 해봐 자 이게 가일 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물질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거나 했을 때 남는 물질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2대5로 사용이 돼 그러면 600이 2K 돼 800이 5K가 11대 10이 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이 값을 생각을 해봐야 돼 또는 만약에 이거 다 쓰고 여기에서 2대5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이 남는다 라고 한다면 봐봐 얘는 2빼기 3K랑 5빼기 얼마야 4K가 10일 때 10이 되는지 너희들이 찾아봐야 돼 알겠니? 얘는 가가 A 또는 B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 있는데 쌤은 봐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B일 때 A를 다 써 그러면 얘가 2대5인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얼마만큼 얘 두 개를 다 쓰면 얘는 예를 들어서 한 3K만큼 쓸 거 아니야 얘는 얼마야 4K만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두 배보다 많잖아 E5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물질이 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얘가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값이 안 될 것 같아서 A다 라고 놓고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4대 B대 6대 4로 반응을 하고요 얘 역시 4대 B대 6대 4로 반응을 하는데 누구다 이걸 싹 다 썼을 때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다 쓰고 5를 다 써서 이렇게 0로 남는다면 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이게 뭐 너희들이 그냥 산소로 바로 쓴다면 이게 B분의 2 쓰면 얘도 B분의 2 구요 얘부도 B분의 2 B분의 얘는 5네 자 B분의 5 쓴다면 얘도 B분의 5 만큼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6배기 B분의 8 이고 얘는 8배기 B분의 20이란 말이야 그러면 600이 B분의 8 때 800이 B분의 20이 얼마다 라고 하고 있어요 11 때 10이 된다면 이라고 너희에게 계산해봐라 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놓고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이 B분의 8 그리고 이거 약분을 좀 시켜볼게 2로 24 자 그리고 20 25 이렇게 약분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이것도 다 나누면 되지 그러면 23 24 25 그럼 다시 쓸게 그러면 22 빼기 B분의 55 3 5 15 여기 B분의 20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7 얘는 B분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야 지금 55니까 70 35네 35 맞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B가 얼마다 5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B가 5야 자 B가 5고요 음 자 찾고요 N이 얼마인지 또 묻네 자 N이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B가 5인데 남아있잖아 그러면 잘 봐 B가 5니까 얘가 6 빼기 5분의 8 몰 자 5분의 8은 얼마야 자 5 1은 5 5 1.6 이지 그러면 600이 1.6을 너희들이 계산해주면 되지 그러면 얼마야 4.4 4.4 몰이 11N이야 됐니 자 4.4가 11N이야 그러면 N은 얼마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11분의 4.4 자 그러면 110분의 44 얼마 10분의 4 5분의 2 자 얘가 5분의 2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 자 이제 마지막 X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어 지금 얘가 2잖아 이게 5잖아 이건 다 클리어하게 사용되니까 2 사용될 때 10W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자 2 사용될 때 10W 나타나면 5만큼 쓸 때 X는 얼마 일까 자 자 그러면 이거 1 이거 5 그러면 25W 는 X 그러면 X가 25W 지 그럼 이거 이거 약분하면 2분의 25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가가 누가 남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제 수학 계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답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해설가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